아, 근데 4핑이면 불편해서 안 할 수도 있어요. 쫄이 아니라 4핑 보면은 쪼는 게 당연하죠. 네, 저 쫄았어요. 봐요, 4핑이잖아요. 무빙 무겁다니까? 4핑킹을 어떻게 이거? 저 4핑킹 같은 거 너무 무서워요. 4핑 줄리아. 어, 5핑이 됐네? 오케이. 이제 안 쫄았음. 5핑이어도 좀 무겁긴 하네. 네, 무거워요. 벽이 아니었어. 오케이, 패턴이었어요. 4핑에서 누가 제일 무섭냐고요? 저는 개인적으로 4핑에서 줄리아 꼽습니다. 4핑 줄리아가 진짜 제일 오바예요. 줄서이트 절대 안고 딜케 못하고요. 매드엑스 절대 못 풀고요. 아무튼 미친 캐릭입니다. 4핑에서 진짜. 직접 상대해봤었거든요. 미친인 줄 알았어요. 4핑 줄리아 상대하면서. 어? 이야아아아! 하하하하. It's over. 4핑 날먹기야? 젤명감. 근데 젤명감도. 마음먹으면 4핑에서 피할 수 있긴 하죠. 이시가키? 4핑에서 이시가키랑 천수각이 이제 되지 않을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야. 인생들. 아앗! 우주ева. 이시가. 하나도 서비스, 아앗! 이시. 이시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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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벽글이 모잘랐어 앗! 대시 씹혔다 앗! 실수가 좀 많았네요 음악하시는 분인 줄 알았다고요? 그런 착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콤보 진짜 깔끔하다고요? 네 감사합니다 짠손 자이언트 오랜만에 가려본다 아이씨 납법 못 쳤어 왜이러냐 이 정말 잔탐해 자꾸 형식적인 가십적힌 칭찬하실래요? 흠 어씨 아리킥 아 4핑이라서 납법이 안 쳐졌다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 굿 굿 에에 대시도 cp고 그렇죠 아 야시로 안 썼는데 개이득 안풀리고 탁 헉 헉 헉 그런 형식적인 칭찬을 제가 좋아할 것 같습니까? 아 야 어 번지지 말거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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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지금 이겨내려고 하고 있죠 아 야 이번건 지게인데 아 왼손이 아니었어 오손이었네 헤헤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 컷니 명중률 100%인 것 같은데 아 저 원래 질때는 좀 깔끔하게 잘 자요 이건 리얼이지 요시미츠 특 이길 때는 온갖 똥꼬션 닿으면서 이기는데 질 때는 엄청 깔끔하게 지는 이길 때는 엄청난 동작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제가 너무 잘해서 그런거라고요? 아 못해야겠다. 이제부터. 아이고 아이고.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은거야? 가불기였네. 얘 안들어가네? 쿵따 세번 뭐야? 아 마지막도 네번째도 쿵따로 넣어주시지. 그럼 개간지 콤보였을텐데. 퇴치의 덕분에서부터. 말해, 퇴치의 덕분에 고속을 쥬지. п판을 퇴치의 덕분에 면을 덕분에 유지하여. 진짜 납부 안 쳐지네 되긴 하네요 근데 저거 유블 좀만 늦었으면 내가 푸싱 카운터 나고 죽었어 좀 뭐랄까 모든 걸 걸었던 납돌불이었습니다 저거 거리 못알아가지고 신뢰검도 안다 살짝 어버버 하신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아야야 아 닿네 방금 거는 좀 아닌걸이었어 확장이 꺼려 네 대신 너무 깊었어 아이고 이게 아니다 기곤감이 왜 나갔지 아우 트르렁 하얀 브라핑은 봤다고요? 무거운데요? 깔끔! 납돌이 있어도 수수 온 곳 나갔는데 몰랐니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정말 잘하죠? 감사합니다. 정말 대단하죠? 오른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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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아 아 2단계 어우 미안해요 그만 앉을게요 아! 봉봉대 개구리네 아야 사이에 커티어 넣어요? 쩌네 킹 유저들은 공물적인 감각의 커티을 가지고 있다니깐 어 이걸 개기셨네 이걸 개기셨네 하나도 안전벨 손님 손님 쏠 나이스 근데 데미지 졸라 그리다 으흐흐흐